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네요. 수업 들으면서 너무 피곤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수업 없어요. 그럼 지금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좋아요. 보통 학교 헬스장 가세요? 네. 가까워서 자주 가요. 운동 얼마나 자주 가요? 일주일에 다섯 번 가요. 많이 가네요. 다니엘 씨는 운동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요? 저는 요즘 뉴진스 들어요. 오, 저도 요즘 뉴진스 좋아해요. 집에서 요리하면서 자주 들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참, 수민 씨, 물 가져왔어요? 아니요. 가면서 편의점에서 살게요. 그래요.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